오늘은 여러 방송매체에 소개가 되어 산삼나무로 잘 알려진 마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목은 고산지대의 높은 산꼭대기에서 주로 자생하고, 계곡가의 서늘한 음지에서 주로 서식해 있습니다. 약효가 널리 알려지고부터는 농가에서 소득자원으로 많이 재배가 되는 중이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공피라는 한양명을 쓰고 열매와 장가지 및 나무껍질을 벗겨내어 주된 약재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마가목 껍질은 약재상에서 600g에 2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건조된 열매는 600g에 4만원 이상으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중입니다. 물론 흉년과 풍년에 따라 거래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밭에 한 그릇씩 구입해 심어놓으면 약재로 계속 쓸 수 있고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비타민 영양제인 토코페롤과 부티라이드록시아니솔에 비해서 강력한 면역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침과 가래, 천식폐렴, 편도선, 이누염, 결핵, 비염, 만성피로 등의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철분도 매우 풍부해 골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나이 들어 뼈가 산화되어 무르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하지만 철분이 많아 장기간 먹게 되면 몸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고려해 드셔야 하고, 한방에서는 진통과 소염작용으로 근육통과 관절염, 신경통, 뼈와 인대손상 등의 고루 쓰입니다. 만약 뼈가 자주 욱신거리고 많이 저리는 경우에는 마가목 껍질과 사이즈빵 줄기를 말려서 각 10g씩 5대5 비율로 조합해 끓이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독력이 좋은 감초를 두 조각 정도 넣고 끓이면 독소를 해독하고 맛이 훨씬 부드럽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진흥원에서 발표한 실험에는 마가목수피에서 혈관 내 항염증 활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죽상동맥영화증 치료 및 예방에 이용될 수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죽상동맥영화증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혈류장애를 일으키고, 이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 항암효과에 관련 마가목 잎과 수피열매 부위별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알아본 실험 내용에서, 열매와 수피추출물에서 높은 돌연변이 원성을 나타냈습니다. 인체 암세포주를 이용한 정상간세포의 세포독성 효과를 검토한 결과에서, 0.75mg 농도에서 수피추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이하의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냈고, 수피 자체도 세포독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암과 유방암 간암에 대한 암세포독성 결과에서는 높은 암세포 저해 활성이 있었는데, 이중 수피추출물이 폐암세포주에 대하여 1.0mg 농도에서 94%로 가장 높은 암세포 생육 억제능을 나타냈습니다. 유방암세포에 대해서는 0.75mg 이상의 농도에서 58% 이상의 생육 억제능을 나타냈으며, 열매 추출물은 1.0mg 농도에서 91%의 생육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간암세포에 대해서는 수피와 열매의 추출물들이 0.75mg 농도에서 56% 이상의 생육 억제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마감옥의 수피와 익열매 모두 폐암, 간암, 유방암 순으로 생육 저해 및 억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마감옥 각 부위별 추출물을 이용한 위약식품 소재로의 이용 가능성 개발을 시사하였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마감옥 전 부위를 사용해도 되지만, 수피 껍질을 말려서 용량은 20g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반양이 되게 다릅니다. 음용은 하루 2-3회씩 식전 30분에 마시면 되고, 특별히 다른 약재를 첨가해 쓰지 않아도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넣고 다리시면 먹는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량식 사용할 경우에는 잎과 열매 4-6g을 1회분 기준으로 다려서 1일 2-3회씩 일주일 이상 복용하거나 가루를 내서 복용해도 좋습니다. 마감옥 채취 시기는 껍질은 가을부터 봄 사이에 하시면 되고, 잎과 잠가지는 여름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나 잎은 효소나 술을 담궈서 먹기도 하며, 차로 끓여 먹거나 즙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마감옥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설사가 작거나 몸이 냉한 체질은 많이 먹어선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